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너산 비탈길에서 짝지짚고 쫄뚝쫄뚝 오는 모양이 돈과 쌀을 많이 얻어온 듯 허거늘 흥보가 당도 허니 여보 영감 얼마나 가지고 왔소 어디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마라 아니 또 맞았구려 여보 내 말을 들어보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양주분이 어찌 후하시던지 전국을 많이 주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여놈어 강정 모퉁이에서 도적을 만나 모조리 다 빼앗기고 매만 실컷 맞고 안내 그려 모조리 다 빼앗기고 매만 실컷 맞고 안내 그려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힘없이 힘없이 물그러미 물그러미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기 흥보 마누라 이rop 초 흥보 마누라 이 저런 대로 내가요 내가요 갑이 내는 사현처요 갑이 내는 사현처요 군란에 누군 사현상이라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나 우적허터면 우적허터면 중앙가장 못매기고 중앙가장 못매기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웠소 어린 자식들을 벗기웠소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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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나가 밖으로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oin 기다리고 뛰어나가 뛰어 뛰어나가 뛰어asted 뛰어나가 석가리에 목을 베고 석가리에 목을 베고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어디서 안하는 음성이 나온다 내가 안한 것을 하지 말고 석가리에 목을 베고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석가리에 목을 베고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흥보가 달려들어 흥보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때가 죽고 내가 살면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노이 헐구나 어린 자식들을 노이 헐구나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둘이 서로 둘이 서로 풀려고 잡고 풀려잡고 버버버버리고 앉아서 버버버리고 앉아서 그런 거 아닌데. 울음을 운이. 허니라니. 울음을 운이지. 자식들도 모두. 자식들도 모두. 설리 운다. 설리 운다. 이게 곡이 순순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알고. 그런데도. 제대로 놓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없네. 그런데도. 그런데도. 내가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알고. 저런데도. 내가 알고. 가요. 해. 해. 내가 알고. 내가 알고. 시작. 내가 하여 갑이 내는 사연 쳐여 갑이 내는 사연 쳐여 갑이 내는 사연 쳐여 귀를 활짝 열고 섬세한 음을 들어요. 한 음으로 뭉개서 하지 말고 귀를 활짝 열고 음에 섬세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갑이 내는 사연 쳐여 갑이 내는 사연 쳐여 갑이 내는 사연 쳐여 음이 몇 개의 음을 갖고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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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센트음이 아닌 순정음 종족음악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음계들 있잖아요. 원시적인 음계 아주 그런 음계들 좀 있는 그게 다 있는데 어쩌고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할까 왜 이렇게 음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할까 그리고 그것을 약화하고 단순화하고 아니에요 단순화하지 마세요. 음은 세분화해야 돼요. 섬세하게 들으세요. 갑이 내는 사연 쳐여 다 음 있어요 다 금대로 따라가세요. 시작 갑이 내는 사연 쳐여 군난의 너흥은 사양상이라 군난의 너흥은 사양상이라 내가 얼마나 적은 며시다 내가 얼마나 우적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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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면서 하지 말고 우적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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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내가 죽을라니 차라리 내가 죽을라니 밖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뛰어나가 밖으로 부르르르 얼씨구 뛰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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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리에 목을 메고 석가리에 목을 메고 목을 메고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작정을 허니 작정을 허니 작정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천상스러워서 못써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기로만 작정을 그냥 허니 시작 죽기로만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잘했어요 잘했어요 흥보가 달려들어 흥보가 달려들어 좋아요 아이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오린 어린 자식들 너희 헬구나 어린 자식들 너희 헬구나 차라리 내가 내가 죽을라네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우리 서로 부여고 잡고 두 분이 서로 부여잡고 범벅허거리고 앉아서 우름벅허거리고 범벅허거리고 앉아서 우름벅허거리고 범벅허거리고 범벅허거리고 앉아서 우름벅허거리고 어디서 그렇게 이상한 음이 나올까 시작 범벅허거리고 앉아서 우름벅허거리고 범벅허거리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돼 범벅허거리고 앉아서 우름벅허거리고 범벅허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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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되네. 퍼버리고 앉아서 울음 버릴 뿐니 퍼버리고 앉아서 울음 버릴 뿐니 거의 됐어? 거의. 그러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퍼버리고 앉아서 울음 버릴 뿐니 시작! 퍼버리고 앉아서 울음 버릴 뿐니 이제 됐어. 허니가 아니고 운이지. 울음을 허니 하고 앉았네. 멘붕이라고 해야지. 멘붕이겠지. 퍼버버리고 앉아서 울음 버릴 뿐니 울어야 돼. 시작! 퍼버리고 앉아서 울음 버릴 뿐니 자식들도 모두 설리 운다시다. 자식들도 모두 설리 운다시다. 자식들도 모두 설리 운다시다. 설리 운다. 설리 운다. 그렇지. 깔끔하게. 고짜라. 설리 운다. 시작! 설리 운다. 고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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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깔끔하게. 도끼로 팍. 도끼로 그냥 팍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 그 뒤가 없어. 절벽을 이루어야 돼. 그렇게 끝나야 돼. 몽땅하니. 그냥 도끼로 확 내리쳐서 저기가 없어. 나무가 탁 쪼개졌어. 그럼 어떻게 해? 절벽처럼 되잖아. 그냥 뒤에 아무것도 안 딸려서. 깨끗하게 확 도끼로 자르듯이 콱 잘라버려야 돼. 설리도 그게 아주 담백하네요. 당연하죠. 이런 끝남은 진짜 환장하는 끝남이라고 해야 돼. 그렇게 끝내야 돼. 응? 요즘은 꼬랑지대로. 꼬랑지 들게 늘이 빼고 구질구질하잖아.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소리 그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콱 잘라버려야 돼. 이게 급도로 진짜. 뭐라고 말해야 돼. 이런 거 진짜 정말 좋은 소리야. 비싼 소리야 비싼 소리. 그러면 한 번 더 할까 말까? 한 번 더 해야겠다. 고맙습니다. 본인은 정말 좋은 소리야. 무슨 소리야. 신혜지. 그래야 할 말이 없지? 끝.